지갑때문에 어디까지만? 거기까지만? 전원 중에까지 가면 안되고 자방을 좀 좋아하고 있을 때까지만 가세요 그제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바람나도 해놓고 내 마음 속속들이 열어보였네 사랑이 떼오네 찾기도 했네 찾기도 하고 돕기도 하네 연락스런 그대의 참사람네 만나면 그냥 무너지는 이 맘을 덜고 있는 당신이 미워하며 사랑이 떼오네 사랑이 떼오네 사랑이 떼오네 어둠이 같지만 다가 안 나오네 내 마음 속성들이 일주일 말았네 사랑하기 때문에 잡기도 하고 녹기도 하는 멍멍스러운 그대 창단하네 안 나 그냥 틀어지는 이 마음을 알리고 사랑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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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 안 나 그냥 무너지는 비만을 달고 있는 당신이 위원 위원 사랑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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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로라고 있어요 최윤아씨의 귀로 책에 15페이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귀로 최윤아씨 다 아시죠 별난사람 흔적 귀로가 아니고 귀로야 귀로 사랑하기 한글자막 감사합니다.